상큼한 웰치스 청포도맛 콸콸콸 자, 제 아는 남자의 영역의 지자체의 영역의 노박입니다. 자, 오늘의 메뉴스 먹방은요. 웰치스 청포도맛 1리터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웰치스 포도맛을 마셨었는데요. 너무나 청량하고 시원해서 이번에는 청포도맛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얼음을 넣고 시원하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리터를 따라 볼까요? 네, 이렇게 웰치스 청포도맛 1리터를 따라봤는데요. 지금부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도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렇게 웰치스 청포도맛 1리터를 다 마셔봤는데요. 얼음이 들어가니까 더 시원하고 더 청량하고 더 맛있어요. 보시고 싶은 음료수 먹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역시자 시험역의 노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